굿모닝 비트코인 모두 붉게 물들어 있는데요 총 시장가치는 2,153억 달러로 2,190억 달러에서 총 내려간 금액을 기록 중이고요 코인 마켓캡을 통해 살펴보면 상위 22코인 중 17개가 내림세를 기록 중인데 테더와 대시, 직캐시만 상승 중입니다 비트코인 캐시, 리플, 넴이 24시간 동안 가장 큰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비트코인 캐시가 하드포크 이슈로 일주일간의 상승세를 들이다가 내림세로 돌아섰고 대시는 1%대로 상승하다 현재는 0.6%대로 오르고 있습니다 오늘 장에서 거래량 순위는 조정된 거래량 기준으로 바이낸스가 1위, 2위가 OKEX고요 상위권 거래소의 거래량은 좀 줄어든 모습입니다 업비트는 13위 기록 중입니다 보고된 거래량 순위는 빗썸이 1위, 코인빗이 4위 업비트는 17위 기록 중이네요 빗썸에서의 가격 살펴보시죠 현재 빗썸에서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비트코인, 캐시, 이오스 등 모두 내리고 있습니다 국제시세와 비슷한 흐름이고요 대시가 1.07% 오르면서 거래를 이어나갑니다 업비트 전일 9시 기준 가격 현재 비트코인 3만 1천원 떨어진 727만원대 거래되고 있고요 비트코인 캐시도 3%대로 약세입니다 아인스타인움이나 스텔라룸엔, 폴리메스, 진리카 등 개별 종목 강세 이어나갑니다 코인텔레그래프는 시황 기사를 통해 11월 8일 아시아의 두 나라가 암호화폐 규제에 대해 촉구했다 라고 전했는데요 태국의 이야기인 것 같아요 먼저 태국 이야기부터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한국의 블록체인에 대한 투자 소식 그리고 윌리엄 샤트너와 비탈릭 부테린의 이야기를 제시했는데 차례차례 이 소식부터 살펴보시죠 먼저 태국 이야기입니다 크립토글로브에 따르면 태국 부총리가 빠른 속도로 변화하는 기술 혁신에 적응하려면 국가적 차원에서 암호화폐 관련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 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태국 부총리는 현지시각 8일 방콕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태국 정부 관계자는 지속적으로 암호화폐 관련된 지식을 업데이트해야 한다 라고 말을 했는데요 우리가 기술 변화를 따라가려면 암호화폐를 규제하는 방식도 수정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서 암호화폐가 악용되는 상황을 막기 위해 몇 가지 규제 방식을 도입했다 그러나 갈수록 더 고급화되는 암호화폐 관련 범죄를 막으려면 더 확실한 통제력이 필요하다 라고 밝혔고요 태국 정부는 지난 5월부터 암호화폐 사업을 진행하려면 개인이든 회사든 증권거래위원회에 등록해야 한다는 규정을 도입했고요 미등록자가 거래를 진행하면 벌금이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또 7가지 암호화폐의 ICO를 지난 6월 합법화하기도 했는데 비트코인, 비트코인 캐시, 이더리움, 이더리움 클래식, 라이트코인, 스텔라, 리플입니다 태국의 경우 규제를 하면서도 ICO는 합법화하는 모습인데 우리나라 소식도 살펴보시죠 한국의 내년 블록체인 관련 예산이 3,500만 달러로 늘어날 것이라는 보도가 코인텔레그래프를 통해 나왔네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주당 등이 참여한 관련 회의에서 대략 내년 예산을 3배로 늘리겠다는 발표를 했다고 전했는데요 올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72개의 블록체인 프로젝트를 41개 기관으로부터 추천을 받아서 6개의 공공분야 프로젝트를 선정한 바가 있죠 내년에는 이 숫자를 2배인 12개로 늘리고 민간주동형 블록체인 사업도 3개에서 4개로 늘릴 예정이라는 소식 전했습니다 지난 10월 금융위가 암호화폐에 투자하는 것이 한국 자본시장법을 위반할 수도 있다 라고 밝힌 것과는 대조적인 모습이라고 싶었네요 윌리엄 샤트너가 트위터에 빅타리 부테린을 태그하고 이런 트윗을 남기면서 암호화폐 트위터 유저에 반감을 산 것이 기사화가 됐습니다 윌리엄 샤트너는 유명한 캐나다 출신의 배우인데요 이 트윗을 보는 유저가 이더리움을 비판하자 샤트너는 코드가 감사를 받아야 한다는 사실 그리고 컨소시엄에 의해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강구한 것 같다 우리가 ERC20 같은 것을 가진 이유가 무엇이겠는가 라고 유창한 암호화폐 용어를 구사했다고 하네요 샤트너가 보인 암호화폐에 대한 관심이 화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올해 7월에는 샤트너가 태왕관으로 비트코인을 채굴하는 회사의 대변인으로 합류한 바도 있습니다 언론사별로 주목할 만한 이슈들 살펴보겠습니다 CCN은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압승을 거두면서 미국 달러화가 하락했다가 다시 FOMC 회의를 앞두고 상승한 것을 두고 만일 달러가 강세를 보인다면 저항선을 뚫고 올라가기 힘들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이면서 달러 강세와 암호화폐의 상관관계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요 인사들의 이야기도 이어졌는데요 핀테크 기업 레볼루트의 CEO가 암호화폐 강세의 동력으로 여겨지는 기관들이 사실은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에는 관심이 적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CEO 니콜라이 스트론스키는 기관 투자자들이 아직 암호화폐 시장에 진입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 밝혔는데요 이유는 암호화폐에 대한 욕구와 관심 부족이 꼽혔네요 기관 투자자들이 관심을 보일 것이라는 희망도 비트코인 가격을 지지해주고 있는데 사실 블랙룩의 레리핑크 등 같은 전문가들은 고객들이 암호화폐에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에 여전히 회의적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의견에도 불구하고 골드만삭스, 바클레이즈, 나스닥 등 복직한 금융사들이 암호화폐에 대한 관심으로 흔히 작업을 하고 있다는 점 주목해야 한다고 USBTC는 짚었습니다 블록체인 기술의 선두주자로 꼽히는 기업 오버스톡 최고 경영자 패트릭 버는 대중의 본격적인 암호화폐 수용은 현재 금융시스템이 무너져야 이뤄질 수 있다는 견해를 밝혔네요 그는 한 유튜버와의 인터뷰에서 현대 금융산업은 다단계 사기라고 지적을 했고요 결국 지금의 금융산업은 붕괴될 것이고 사람들은 금융산업이 붕괴되면 암호화폐를 바라볼 것이다 지금 베네수엘라, 키프로스, 시리아가 그렇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버는 이어 사람들은 지금까지 의존해온 금융시스템이 무너지면 암호화폐 수용을 시작하게 된다고 밝혔는데요 다만 비트코인이 대중적 암호화폐 수용을 이끌어낼 존재가 될 수 있을지는 확신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오버스톡은 현재 소비자들에게 비트코인 결제 옵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미등록 증권거래소 이더델타 설립자인 제커리 코번을 공식 기소하면서 플랫폼에 대한 규제의 신호탄을 알렸습니다 이더델타는 이더리움 기반 분산형 거래소인데요 SEC 집행부는 분산형 원장 기술을 사용해 혁신을 쓰여하고 있는 시장을 우리는 목격하고 있지만 그래도 감시와 법안을 따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더델타에 대한 규제는 암호화폐 산업을 어떻게 규제할 것인가에 대한 보고서를 SEC가 발표한지 일주일도 채 되지 않아 나온 건데요 이 보고서에서는 ICO를 규제하는 쪽에 무게를 뒀고 검증되지 않은 플랫폼 역시도 규제하는 쪽에 무게를 둔 바 있고요 업계에서는 이더델타의 사례를 두고 이 검증되지 않은 플랫폼에 대한 더 많은 규제를 예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터컨티넨탈 거래소 백트가 12월 12일 시작을 알린 상태지만 여전히 심각한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증권 분야 변호사인 제이크 세븐스키는 백트에 대한 투자자들의 기대감이 크지만 우려도 있는 상황이다 라고 의견을 전했는데요 백트가 승인이 된다고 해도 실물을 정말 보유하는 그 특징을 제대로 충족시킬 수 있을 것인가가 의문이고 재담버 설정이 선물 계약 청산 저장고에서 일어나는데 선물 계약에 대한 이야기만 나오고 있고 과연 비트코인 실물을 어떤 식으로 만기 정산할 수 있을지에 대한 답은 내놓지 않았다고 우려를 표하기도 했습니다 11월물 비트코인 선물 옵션 거래소에서는 1.23% 하락한 6420의 거래를 마쳤고요 옵션 거래소에서는 1.23% 하락했다면 CIME 거래소에서는 1.31% 하락하면서 6425선의 거래를 마감치였습니다 자 이 시각 현재도 코인360 통해 바라본 암호화폐 시장 분위기는 다르지 않습니다 여전히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고요 리플은 5% 넘게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가격 확인해 보셨고 주 이슈들 짚어봤습니다 오늘 크립토투데이를 통해서 더 자세한 이슈들 계속 짚어보도록 할 테니까요 오전 11시 방송도 꼭 잊지 말고 기억해 주시길 바랄게요 자 지금까지 굿모닝 비트코인이었고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omme breast past biases